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저작권 등록사항 변경, 경정등록신청에 대해 안내할 저는 창작이, 저는 나눔이랍니다. 이제부터 등록사항 변경, 경정등록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저작권 등록사항 변경, 경정등록신청을 위해 상단의 등록신청 탭에서 등록사항 변경, 경정등록을 선택해 주세요. 이때 하단의 등록 관련 기본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뒤 온라인 등록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사항 변경 또는 경정을 위해서는 기존에 등록된 건이 있어야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부 종류를 선택하고 신청인이 등록관리자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선택합니다. 신청 유형에는 변경과 경정이 있는데요. 변경등록은 등록된 사항이 등록 이후 변경되어 등록 내용과 실제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록을 말하며 경정등록은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등록부의 기재사항이 처음부터 실제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록입니다. 그러나 등록된 저작물 자체는 변경 또는 경정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을 등록할 등록부가 검색이 되면 선택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등록정보 및 등록명의인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입니다. 변경정보에서 변경하려는 항목을 선택한 후 변경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변경항목은 복수선택이 가능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달력에서 선택합니다. 변경사유 발생일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변경등록신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개인은 주민등록초본,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이때 변경전후사항이 모두 확인 가능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발급받았던 해당 등록권의 등록증을 제출하는 화면입니다. 스캔파일 전송 또는 오프라인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존의 등록증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기존 등록증 제출을 완료해야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등록증 제출까지 완료하였다면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작성서류 확인 단계입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모두 확인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사항 변경, 경정등록, 한 건의 등록수수료는 5,600원입니다. 결제 예정 내역을 확인한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본인 확인을 위한 온라인 전자서명 인증 절차입니다. 인증서 인증과 앱 인증 요청 중 이용 가능하신 방법을 통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인증은 구공인인증서인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하시는 방법이며, 앱 인증 요청은 생체인증 앱을 설치하여 인증하시는 방법입니다. 인증서 인증 방법은 인증서의 위치를 확인한 뒤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앱 인증 요청은 인증수단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인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증 수령 정보 입력 페이지입니다. 등록 완료 시 교부대는 등록증의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완료 후에는 수령 방법 변경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령 방법 선택 후 하단의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수료 결제를 진행합니다. 신용 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휴대폰 결제 중 하나의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수수료 결제를 완료합니다. 이제 변경 등록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현황은 상단 메뉴에 나의 저작권 신청 진행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접수 완료된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등록 심사가 개시되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4일의 심사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서류와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되거나 서류 보완 단계를 밟게 됩니다. 신청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담당 접수관이 등록 신청서의 연락처 또는 이메일로 보완 요청을 하게 되고, 서류 보완이 모두 완료되어야 등록 심사 절차가 다시 개시되니, 신속한 등록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3주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되실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변경 등록이 완료되어 드디어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등록 사항, 변경경정 등록 신청 절차 안내였습니다.